아 맞다 하진아 나 이번주 토요일날 철민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 토요일? 왜 사연기대 없이 너 혼자 멋대로 정해 왜? 무슨 일 있어? 너 설마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 어... 글쎄? 저하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뭔데? 진짜 실망이다 아 하진아 왜 혼자 가? 아 하진아 진짜 모르겠어 그러는데 힌트라도 좀 주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 우리 400일인가? 아니 그럼 500일 아니라고 너 내일까지 무슨 날인지 못 알아내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지원아! 아씨 깜짝이야! 야 너 뭐냐? 아 진심 존나 놀랬네 아니 다른게 아니라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나한테? 이번주 토요일에 나랑 하진이가 무슨 기념일이라는데 그게 뭘까요? 하... 아니 그니까 지금 니네 기념일을 나한테 물어보는거야? 아니 그래도 너가 하진이랑 제일 친한 친구니까 혹시 알까 해서 아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글쎄다? 나도 하진이 못 본지 오래돼서? 그리고 니네 둘 연애사를 내가 아는 것도 웃기지 않아? 그럼 그렇지 그럼 뭐 수고해라 예진아 혹시 뭐 생각나는거 없어? 목이 말라서 생각이 잘... 어우 그래 여기 오빠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네? 아 그래도 언니 동생 사니까 잘 알거 아냐 혹시 짐작 가는거 없어? 예를 들면 이렇게 처음 손을 잡았다던지? 아니면 이렇게 처음 안았다던지? 어 그런 것들 암튼 언니랑 헤어지면 연락해요 제 옆자리는 오빠를 위해서 항상 비워놓을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암튼 가볼게 다음에 또 봐요 하지났다 이제 알았어 진짜? 내가 여기에 우리가 기념할 만한 일들을 다 적어왔어 좋아하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되게 말도 안되는거 알지? 왜 아진아? 그냥 이철민이랑 토요일에 영화나 보러가 아진아 아진아 어디 간거야 제발 떠나지마 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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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값 하진아 너 그 옷은 왜 여기서 알바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 기념일 챙기려고 잠깐 알바 구한 거지 내가 여기서 이런 집까지 하고 있는데 어? 너무 기억도 못 하고 하... 편타온나? 하진아 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하... 무슨 날이냐면 우리가 애들 앞에서 공개 연애한 지 1년 되는 날이야 이제 기억났냐? 하... 난 정말 최악의 남자친구야 앞으로는 다시는 기념일 같은 거 안 까먹고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지 말아줘 내가 너랑 왜 헤어져? 그치만 너 나한테 실망했다고 했잖아 하... 아니 그건 그냥 순간 웃기저들 한 거고 그럼 나랑 헤어지는 거 아니지? 고마워 아우 됐어 다음부터 까먹으면 진짜 국물도 없어 뭐? 응 명심할게 아휴 이제 가자 나 알바하러 내려가야 돼 하진아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 됐어 나도 사랑하니까 빨리 와 아 그게 아니라 이왕 온 김에 내려가서 손님으로 있어도 될까? 야 뭔 개소리야 너 미쳤어? 에이 내가 언제 또 메이드 하진이의 서비스를 받아보겠어 그러지 마라 너 경고했다 지금 당장 안 꺼지면 진짜 죽어 야이씨 너 거기 안 사? 아따 오늘 한마음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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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